아아 벌써 철족이 다 피네 꼬비시시 왔습니다 와아 와아 권세균이 빌려주세요 반갑습니다 언니 이야 이제 인사도 해주고 우리 석전불TV 메인 좋디 아 타고 많이 편네 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와아 아이고 생전 스트레칭 안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아 잘한다 아하하하하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휴 아 둘 셋 넷 근데 왜 이렇게 좁아요 큰일났네 하나 둘 셋 넷 이제 준비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하겠습니다 오! 굿샷 오 굿샷 찍겠습니다 이제 겉부로님 데뷔한다 데뷔 데뷔 너무 잘 치면 안돼 다시 빨리 맞겠지? 어 와 뭐 친구분들 둘이 진짜 저런 쌍놈처럼 갖다 놨네 어? 이게 뭐고 아 진짜 아 이거지 누가 먼저 쳐야 돼 이거 공 걸리겠는데 마크해라 마크하고 한 명 치라 저거 공 걸리겠다 내가 그냥 먼저 치면 될 것 같은데 귀에 걸린다니까 오 오이구야 저 저게 초반 개껏발이에요 아 내가 못 치라 캣자 하하하하 저 언니 아픈 홀까지 계속 쭉 한단 말이야 저저라 좀 저저라 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봐 봐 저거 투혼 되잖아 와 어림없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얼마쯤 남았을까요? 100여? 네 팔문 주시면 돼 와 와 와 다들 힘들 좋아요 멀리도 보냈다 아 다들 힘들 좋아요 멀리도 보냈다 아 이렇게 이리로 쑥 내려가지 오 잘 태웠대 하하하하 야 그래도 그리 맞췄대 하하하하 으 으 으 으 그러니까 저러가면 저러흐른다니까 눈눈 아 그리 다 비슷하다 아 그리 잘 맞추시네 어 시클랏디 하하하하 조금 더 무척을 했을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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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똑바로 치면 되지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자 오케이 보기 유 에 쳐돌이 그 초반 끝발 개 끝발이오 으 5 의아 다시 보기 여 뭐 어 어디가 끼가 죽으세요 에 약하다 아 아 으 아 좀 좁네요. 아 이것도 까물어. 어 쓰면 되지. 화면 뭐 되지. 이 봐봐. 같이 오비쳐. 뭐 하고싶은더래. 와 좋다. 그것도 안 맞쟤. 아따 눈에 그림 많이 났네. 굿샷. 누님 또 지그재그. 와 좋다. 잘 빠졌다. 아이고야 좋다. 친구 인정하는 게요. 공이 다 모여. 저는 125. 아 멀어 보이는데. 아휴. 아휴. 뻥. 도로. 어 내려왔어. 계속 내려오고 있어. 아 좀 놀릴려고 하겠네. 놀리지 뭐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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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. 아휴. 아휴 ㄴ! 아휴. 아 NIHоду. 신발. 아휴. 신발. 안녕하십니까? 넷. Dubuw. 쎄지 아우 잘 쳤네 오 지나간 줄 알았다 자 봐봐 다시 내려가 서 어 썼다 약하다 안 되요 저건 기때 오케이로 안 되겠다 저건 또 거리 나지 아이고 나도 오케이 그걸 안 걸렸어 문때기 퍼타 해요 아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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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바꾸다가 아홉 아홉 다 나간 데이 야 본누이 샷인데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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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어 아니요 도로 한참 위로 갔어 어 살았어 어 살았어 샌드 주세요 샌드 와 여긴 파포인데 좀 기네 여기 파포인데 좀 길죠 여분은 그래도 잠정공 안치고 자랐다 하하하하 어 어 금푸러님 저 봐봐 다갔다 하하하 야 야 딱 굴러서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이고 눈이 하하하하 와 여 벙크 왔나 하하하하 아 다시 도로 왔어 이까지 왔어 아하 잘 올라갔다 아 어 좀 모지라고 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우와 와 오 이거 뭐고 장인씨건 아닌지 어떻게 들어갔네 우와 아니 코스가 너무 좋았어 어 쎄으면 한 번 더 쳐야 되는데 아이 자 언니 쳐요 빨리 그쵸 411 아 어 어 포기했나 어 411 오 3128이 목적이었는데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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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던만큼 다시 갔다 쎘다 아이고 까비 들어간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